주식시장에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요소다. 첫 번째 요소는 돈이다. 주식시장에서 돈이란 산소 또는 차를 움직이는 휘발유 같은 것이다. 돈이 없으면 제 아무리 미래 전망이 좋고 평화가 지속되어 경기가 좋더라도 주식 거래가 활발해질 수 없다. 수중에 있는 돈이 없으니 당연히 주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은 주식시장의 액기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돈만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 요소는 심리다. 여론의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어서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다. 돈과 심리 긍정적이어야만 시세가 오른다. 반대로 두 요소가 부정적이면 떨어진다. 한 요소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 요소가 부정적이면 트렌드가 중화되어 커다란 동요가 없고 재미도 없는 주식시장이 이어진다. 바로 여기에서 나이 신념이 된 공식이 탄생했는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돈, 라스, 심리는 트렌드.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야입니다. 이 책은 유럽 증권계의 위대한 유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최후의 역작입니다. 이번에 22주년 특별기념판으로 양장판이 나와서 다시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표지만 바뀌었는지 알았는데 번역하신 분도 바뀌어서 내용도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만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최종 꿈일 것 같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큰 돈을 버는 것이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18세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93세의 나이까지 전세계에 걸쳐 거의 모든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이소타 프라치니의 주식을 150 리라에 매수를 해서 1500 리라에 매도해서 10배의 수익을 올렸고요.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의 국채를 매수해서 140배 시세 차익 그리고 N러시아 제국 국채를 매수해서 6000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뛰어난 투자 성과를 이루게 해주었을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 책에서 증권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과매수 시장인지 아니면 과매도 시장인지를 판단해서 적절한 시기에 매수 매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 책에서 코스톨라니는 코스톨라니의 달걀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평생 부자로 사는데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심리학 당신은 부하내동파인가 소심파인가 나는 증권투자자를 부하내동파와 소심파 두 부류로 분류한다. 소심파는 말 그대로 장기투자자와 단기투자자 즉 투자자를 지칭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증권시장의 승자에 속한다. 그들이 수익을 내는 경우는 부하내동파의 덕일 때가 많다. 앞서 소개한 증권을 가지고 노는 게임꾼들이 부하내동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부하내동파와 소심파의 차이는 무엇일까? 소심파는 과거 프로이센의 몰트계 원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4가지란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을 의미한다. 증권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4가지 요소 1. 돈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가 보유한 재산의 규모로 결정되지 않는다. 내 정의를 말하자면 돈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가 없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뒤에는 빚을 내서 투자해 마진코를 당해서 손해를 보고 상승장에 투자를 못한 사례와 빚을 내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주가 폭락에도 걱정 없이 주식을 보유해서 결국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 이 생각. 지식으로 거래하는 주식 투자자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 그것이 옳둔 그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심사숙고하는 동시에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신뢰해야 한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제 아무리 천재적인 사고를 지녔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몰트계가 언급한 네 가지 요소에 신념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 때로는 이 생각을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컨대 나는 차르시대의 러시아 채권과 독일의 채권을 이야기하며 투자자에게 있어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나는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뒤에는 파산 직전의 자동차 회사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투자해서 10배 수익을 얻은 사례가 나옵니다. 3. 인내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나이가 지긋한 프랑크프루트의 어느 증권거래인이 말한 바 있다. 그 말은 옳다. 아마도 인내는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인내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를 줄여준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증권거래소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투자에 있어서 인내에 대한 나의 생각은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은 고통의 결과물이다. 처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나중에 돈이 생긴다 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되다가 마지막이 되어서야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진다. 투자의 근거가 되는 분석이 맞다면 그러니까 올바른 전제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투자는 성과를 볼 것이다. 언제? 그것은 사건들, 뉴스, 트렌드 등 한마디로 계산할 수 없는 요소들이 그때의 근본적인 사실을 어떻게 덮어버리는지에 달려있다.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면 모든 것이 시간 문제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그 사이에 벌어지는 폭풍과 악천후를 버텨낼 인내와 정신력이 부족하다. 시세가 하락하면 심리적 혼란에 빠져 보유한 모든 주식을 팔아버린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최근의 폭락 사태에서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4. 행운 물론 투자자에게는 행운도 중요하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새로운 발명, 사기 등 온갖 요소들이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를 결정하는 밑바탕이 되었던 기본 전제 조건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소심파 투자에게는 앞서 언급한 돈, 생각, 인내 이외의 네 번째인 행운도 필요하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대로 부하 내동파 투자자가 되어버린다. 5. 돈이 없거나 심지어 빚이 있는 투자자는 인내할 여력이 없다. 항상 그렇듯 처음에는 모든 것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시세가 예측과 다르게 변하면 그 즉시 포지션을 바꿀 수밖에 없다. 나중에 시장이 그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순간이 오더라도 말이다. 자신만의 생각이 없으면 전략도 세울 수 없다. 그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세를 따르는 경향을 보임으로 인내를 갖출 수 없다. 이런 투자자는 남들이 파는 대로 따라 팔고 사는 대로 따라 산다. 인내가 없는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다리지 못하는 그는 미처 생각을 실현시키기 전에 아주 작은 문제만 등장해도 거기에 휩쓸려 손실을 피하지 못한다. 투자자에게 계속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인내마저 없어진다. 주식시장이 호재성 혹은 악재성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오롯이 증권이 소심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 아니면 부하내동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달려 있다. 증권이 부하내동파의 수중에 있으면 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있어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나쁜 소식에는 붕괴가 올 만큼 즉각적으로 동요된다. 또한 반대로 소심파 투자자들이 증권의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호재성 소식은 매우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반면 나쁜 소식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나는 전자를 과매수 시장, 후자를 과매도 시장이라고 부른다. 자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인데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무조건 이 파트는 들으시길 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반복해서 들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아니면 과매도 상태인지 판단하려면 우선 주식시장의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의 해부도를 이해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이 두 가지 운동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짝이므로 같이 살펴봐야 한다. 하강운동의 끝을 파악하지 못하면 상승운동의 시작도 알아차릴 수 없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투자시장의 강세장과 약세장은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된다. 1. 조정국면, 2. 적응국면 혹은 동행국면, 3. 과장국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국면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이 원형의 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입니다. 즉 시장이 A1 국면이면 조정국면, 거래량도 적고 주식소유자의 수도 적다. A2면은 동행국면, 거래량과 주식소유자의 수가 늘어난다. A3은 과장국면, 거래량이 폭증하고 주식소유자의 수도 증가하여 X에서 최고점을 찍는다. B1은 조정국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식소유자의 수가 서서히 줄어든다. B2는 동행국면,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식소유자의 수는 계속 줄어든다. B3는 과장국면, 거래량은 폭증하지만 주식소유자의 수는 감소하여 Y에서 최저점을 찍는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A1 국면과 B3 국면에 이르면 매수한다. 그리고 A2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보유한 주식을 계속 유지한다. A3 국면과 B1 국면에 이르면 매도한다. B2 국면에 이르면 기다리거나 현금을 보유한다입니다. 이것만 잘 따르면 돈을 잃을 수가 없고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1982년에서 1987년 8월까지의 강세장과 그 이후 이어진 1987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약세장을 예로 들어 하나의 완전한 증권시장 사이클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사이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자세히 볼 거고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시장의 흐름도 이것과 유사하게 흘러왔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2년 우리는 원형의 최저점 즉 과장 국면의 끝에 위치해 있었다. 이미 1년이 넘도록 시세는 바닥을 기고 있었다. 이 극심한 위기에 당시 비즈니스 위크의 표지에는 주식의 죽음이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하기까지 했다.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금, 부동산 등 모든 종류의 육가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 기사의 주요 골자였다. 이런 상황 설명이 그렇게 틀린 것만은 아니었다. 인플레이션 지수는 육가 급등으로 두 자리대로 치솟았고 그 시절 누구나 화폐 절하의 위험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다. 하지만 이 설명이 완전히 옳다고도 할 수 없다. 증권 시장에서 절반의 진실은 이미 완전한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더는 주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사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에서는 날마다 5천만 주식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누군가가 5천만 주를 팔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5천만 주를 샀다는 의미였다. 증권 거래소에서 매수와 매도는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량이나 주가란 말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 혹은 아무도 팔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주식 논평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다. 그런데 그토록 불투명했던 1982년의 주식시장에서 5천만 주나 사들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당연히 소심파 투자자들이었다. 그들은 뉴스에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덤핑가로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상승운동의 제1군면인 조정군면이 시작되는 것이다. 최하로 떨어진 주가는 조정군면 시기를 거치면서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때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1982년 말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금융시장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막으려 내건 고금리 정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금리 정책의 고삐를 다소 느슨하게 풀자 장기 금리가 인하된 것이다. 그 후 경제와 정치 상황은 점차 회복되었다. 미국이라는 거인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레이건은 그런 미국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고 미국인들에게 자신감을 되돌려주었다. 이 시기의 시장은 내가 동행 국면이라고 이름 붙인 두 번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 시기의 주가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평행선을 이루며 가볍게 동반 상승했다. 상황이 좋으면 주가도 올라갔고 상황이 나쁘면 주가도 다시 하락했다. 1980년대 중반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마침내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이다. 서구 사회를 심각한 에너지 위기로 몰아 넣었던 오페크의 힘이 약화되었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거의 0으로 떨어졌고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폴 볼컨은 계속 금리를 인하했다. 경제는 왕성한 성장료를 보였고 세제 개혁으로 기업의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로써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주가는 상승했고 이는 다시 매수자들을 자극했다. 동행 국면 시기인 두 번째 국면의 매수자를 나는 혼혈하라고 부른다. 그들은 반은 소심파 투자이면서 반은 부하 내동파 투자자의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시세 상승을 알아차릴 만큼의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어 적시에 주식을 매수하고 올라탈조라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매수는 주가를 계속 상승시킨다. 이 두 번째 국면의 단계에 다다르면 연이어 벌어지는 긍정적인 사건들로 인해 자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인 제3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위험이 있다. 이 세 번째 국면이 바로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시기다. 거래량이 늘어나며 주가는 시간 단위로 상승한다. 여기에 시세와 고조된 분위기가 서로를 자극하며 이미 오른 주가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분위기가 다시 주가를 상승시킨다. 여기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으며 오직 대중의 흥분만이 이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때 아주 열정적인 투자자였지만 런던 공항 때 전 재산을 날려버린 아이장 뉴턴 경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담과 같이 설명했다. 천체 운동은 cm와 초단위로 측정할 수 있지만 정신나간 군중이 시세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렇게 1987년 초에 이르러 시장은 세 번째 국면, 즉 과장 국면에 들어섰다. 주가가 약 200%까지 오르는 상승장에 5년간 이어진 매수세는 수많은 일반 대중주를 매료시키며 증시로 끌어들였다. 1980년에서 1982년 사이에 낮은 시세에 황급히 주식을 팔아버리고 육가물에 투자했던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주식시장에 입성하려고 기웃거렸다. 언론은 대규모 주식상승장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사교 모임에서 주식이 가장 핫한 이슈로 거론될 때마다 그들은 주식을 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그 일원이 되고 싶어했다. 그렇게 그들은 정신없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주식을 전부 매수했다. 그들은 아직 눈에 띄지 않거나 저평가된 주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친구들이 큰 돈을 번 주식에만 몰두했다. 다시 말해 지금 유행인 주식만 사들인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에게 기록적인 값의 주식을 파는 것일까 당연히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매수해둔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이 부분의 내용이 최근에 2, 3년간 일어났던 주식시장과 너무나 닮아있어서 참 이 책을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과장 국면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인 한 상승장 역시 계속 이어진다. 이 국면은 모든 주식이 소심파 투자자의 손에서 부하내동파 투자자에게로 넘어가면서 끝이 난다. 그 결과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수중에는 돈이 사라지고 신용구매까지 감행하며 매수한 증건만이 가득해진다. 현금은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넘어간 뒤다. 이때부터 부하내동파 투자자는 그들이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의 주식을 살 투자자들 기다리지만 그럴 사람은 없다. 이제 현금으로 만든 돈방석 위에 앉은 소심파 투자자는 그 시세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다. 여기에 돈이라는 요소까지 부정적으로 바뀌면 주식시장의 붕괴는 예정된 것이다. 1987년에 한 강연에서 당시 너무 많은 주식이 부하내동파 투자자의 손에 있다고 판단한 내가 주식시장의 과잉 열기에 대해 경고하자 한 청년이 내게 도전적으로 질문했다. 코스톨라니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식의 90%가 펀드매니저와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거래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부하내동파 투자자라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내답은 간단했다. 물론 그들도 부하내동파 투자자요. 그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도 아니면서 대중의 뒤를 쫓아다니며 대중처럼 행동하고 있어 생각도 인내도 없이 말이요. 허황된 기쁨에 빠진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은 당시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지금까지 팽창한 통화량이 바로 지난 몇 해 동안 이어진 강세장의 원동력이었다. 그 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앨런 그린스퍼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해방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래서 1987년 연초부터 그의 여름까지 여러 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자금 시장에서는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2% 정도 상승했다. 8월이 되자 다우존스 지수는 2725포인트에서 더 버티지 못했다. 그렇게 시장은 하강운동의 첫 번째 국면인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새로운 매수자가 없었으므로 약간의 매도 계약만으로도 시세가 하락했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시세가 서서히 떨어졌다. 주식 투자자들은 점점 예민해졌고 계속 추락하는 시세에 더 많은 매도 신청이 이어졌다. 10월 중순이 되자 주식 시장은 동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과 독일 간의 긴장감이 흘렀다. 미국은 유럽 특히 독일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었고 독일에게 국내 경기를 활성화해서 미국 상품을 유럽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세가 100포인트씩 떨어졌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의 4%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시장 분위기는 극도로 예민해졌고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 주말에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 제임스 베이커가 독일 연방은행 총재에게 금리 인하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장려하지 않는다면 달러를 더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자 시장은 하강운동의 세 번째 국면 즉 과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시장에는 비관주의가 팽배했고 이는 다시 가격을 압박하여 시세가 가을날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다. 이러한 마지막 국면의 약세장 흐름은 대개 심리적 전기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어느 방향이든 이 악순환 고리를 끊고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도 전기충격이 없으면 시세는 나날이 곤두박질 친다. 10월 19일까지 전기충격은 없었다. 10월 19일이 되자 포지션의 강제 해지가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s&p500 선물 시세도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 연이은 시세 하락에 추가 증거금 요구가 빗발치면서 강제 해지가 이어졌고 그것은 또 다른 시세 하락을 불러왔다. 이 눈사태는 더는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골든보이들은 월스트리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식 포지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선물 계약을 매도했다. 보유한 주식 포지션을 전부 매도하느니 차라리 비용이 저렴한 선물 계약을 공매도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빠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략은 지금까지도 젊은 머니 매니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이것을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부른다. 포트폴리오 보험에 따른 매도는 시장을 계속 하락시켰다. 그 사이 지수 차익거리는 당연히 성행 중이었다.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에 비해 계속 하락했다. 그에 따라 월스트리트에서는 매도가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는 매수가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물 매수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강제 해지로 인해 생긴 지수 선물 시장의 시세 하락을 멈추지는 못했다. 모두가 문 하나로 전부 빠져나가려는 셈이었다. 마치 화재가 난 영화 상영관에서 모두가 하나뿐인 비상구로 우르르 몰려드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았어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게 된다. 우연찮게도 10월 19일에 나는 브로커와 함께 있었는데 그의 전화기가 실수 없이 울렸다.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고객들은 평소와는 다른 주문을 했다. 얼마 전 주가 상승기에 합류한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이 주문은 단 하나였다. 전부 팔아주시오. 증권 거래소가 폐장되는 오후 4시가 되자 다우존스 지수는 508포인트가 하락한 채로 마감되었다. 시장이 폭락한 것이다. 그렇다면 1987년 10월 19일 이 말도 안 되는 덤핑 가격에 주식을 산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그들은 수중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더러 인내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와 달리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은 주식을 덤핑 가격에 던져놓고는 자신이 입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보통 그럴 때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는다. 원래 주식 투자자들은 추익을 얻으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라 하고 손실을 보면 항상 남의 탓을 안다. 책임을 지울 희생양은 곧바로 정해졌다. 다름 아닌 프로그램 매매를 주도하던 컴퓨터였다. 어쨌거나 제임스 베이커의 말이 옳았든 그렇지 않았든 그것은 바람이 잔뜩 들어간 풍선을 바늘로 찌른 격이 되었고 증권거래소는 무너졌다. 그것은 내가 예견했던 바였다. 주식이 소심파 투자자들이 손에 있었다면 베이커의 발언은 증권거래소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했던 사실은 제3국면이 단 하루 만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시세가 무려 22% 혹은 그 이상 폭락하는 경험이야 여러 번 겪었지만 이런 속도는 아니었다. 1987년에 나는 매수자의 입장이 아니었고 현금도 보유하고 있었던 터라 마음이 매우 편한 상태였다. 더욱이 대규모 폭락을 예견하고 몇몇 주식은 매도한 뒤이기도 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그럴 줄 알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증거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30여 년간 캐피탈지에 칼럼을 기구하고 있는데 9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발행된 10월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글이 실려 있다. 월스트리트 또한 일방통행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폭락은 이미 예정된 일이다. 이를 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폭락 사태는 언젠가는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내가 그런 위험을 감지했기에 그러한 경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시 내 수중에는 현금이 있었다. 그로부터 주가 폭락이 오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 내게는 큰 행운이었다. 그 시기만큼은 나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숙련된 내 코가 파산의 냄새를 감지했던 것이다. 증시가 폭락한 바로 다음 날이었음에도 내가 그렇게 낙관적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 덕분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경제 및 금융시장의 지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금 유동성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 말로 나는 위기가 이미 해결된 것이라 판단했다. 1929년의 대공황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린스펀의 발언은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다시 증시에 신입하라는 신호가 되었다. 돈이라는 요소가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선 만큼 다음 호황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여기까지 한 사이클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붐과 주가 폭락. 불리할 수 없는 한 쌍. 1982년과 1987년 사이에 있었던 증권시장의 변동은 사이클 순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예는 오랜 시간에 걸쳐 수없이 많이 있어 왔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자재든 혹은 부동산이든 증권시장의 모든 사이클은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과장 국면에 나타나는 상승운동 및 하강운동은 두려움과 무모함 사이에서 춤을 추는 인간의 심리를 비춰준다. 붐과 주가 폭락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이고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는 절대 떠올릴 수 없다. 경기가 호황에 접어들면 붐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선가 등장한 바늘에 찔려 터져버린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붐 없이는 폭락도 없고 또 폭락 없이는 붐도 없다. 400여 년에 이르는 주식시장의 역사는 붐과 폭락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 중 대부분은 사람들이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일부는 세상을 변화시켰고 역사서에도 기록되기도 했다. 참 이러한 현상이 계속 순환되는 게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전략은 현재의 경제순환과 반대로 하는 것. 순환하는 주식시장의 사이클에서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대유행과 이어진 경제위기를 참고하면 이 질문에 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투자자는 소심파에 속해야 하고 현대경제순환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강운동의 과장기인 제3국면에 이르러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말고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과거 부다페스트 곡물거래소의 경험 많은 거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에도 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식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상승운동의 제1국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에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 제2국면에서는 수동적인 관망자로서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제3국면에 접어들어 화랑기가 찾아왔을 때 미련 없이 시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현재 시장이 어느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숙련된 투자자는 이것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손끝으로 느낀다.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만능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가 그렇게 간단했더라면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생활비를 벌고 있을 것이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이른바 촉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오직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손끝으로 목욕물의 온도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온도의 물로 목욕해본 노련한 투자자일지라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실수는 투자의 필수적인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하며 각종 징후와 증상, 신호를 알아채고 과잉매수 또는 과잉매도가 일어난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악재에도 시장이 위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과잉매도 상태이며 곧 바닥에 이른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주식은 이미 소심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악재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들만의 비전이 있고 호환기가 올 거라는 믿음과 더불어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했기에 지금보다 나은 뉴스가 들릴 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인내심이 있다. 반대로 시장이 호재성 소식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과잉매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장이 최고점 근처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주식은 주로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수중에 있으며 그들은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본을 보유한 소심파 투자자들은 주식의 값이 너무 오른 탓에 더 이상 사려고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지표는 바로 거래량이다. 시세가 하락하면 일시적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는 많은 주식이 부하내동파의 손에서 소심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전부 다 팔아서 확신이 넘치는 소심파 투자자들이 금고해 모든 주식이 쌓일 수도 있다. 이런 주식들은 각자의 은신처에 숨죽이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시장에 등장한다. 다시 말해 거래량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그것은 다음 상승 운동 국면이 시작될 때가 가까워졌다는 징조인 것이다. 이때 일어나는 주가 폭락은 대체로 실제 가치 하락이라기보다 대중의 히스테리 때문이거나 주식 소유자들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매도하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제3국면인 하강운동의 과장기다. 이 시기에 부하내동파 투자자는 우량주든 가치주든 상관없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오랜 기간 거래량이 적은데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이것은 시장에 좋지 않은 징조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주식이 대부분 부하내동파의 손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장의 회복을 기다리다 가도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 급격한 두려움에 보유한 주식을 전부 던져버린다. 거래량이 적을 때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인데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대중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주식을 팔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증권이 여전히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손에 있다는 것이다. 설령 이들이 당장 오늘 내다 팔지 않는다 해도 일주일 혹은 한 달 안에 모든 주식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거래량이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이 또한 좋지 못한 징후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권거래소는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거래량이 많으면서 시세가 상승하는 시기가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는 의견에 반기를 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주식을 사면 좋다고 한다. 물론 그들이 사는 당일에는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그 대다수의 대중이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라도 정말 좋은 매수 시점일까? 그 다음 주에도 그들이 계속 주식을 사게 될 것인가? 깜짝 놀란 부하내동파 투자자가 그 다음 달에 황급히 이 주식들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위험은 없을까? 만약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면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아무리 중개인이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다고 주장해도 그렇다. 물론 중개인이야 큰 중개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거래량이 적은 시장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의 대부분이 여전히 소심파의 수중에 있고 아직 부하내동파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세가 계속 오를 것이기에 부하내동파 투자자는 다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소심파 투자자들은 주식을 부하내동파에게 넘길 준비를 한다. 요컨대 거래량이 적은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현 주식 트렌드의 흐름이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면 트렌드가 반전될 절환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가장 중요한 암시는 바로 일반적인 의견이다. 언론 보도의 분위기가 몹시 낙관적이면 얼마 전까지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던 사람들까지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마지막 비관론자까지 낙관론자로 태세를 전환하면 시장은 강세장 즉 재상 국면의 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모든 긍정적인 현상이 한 점으로 몰리며 시세는 현실과의 연관성을 상실하며 주가는 의미 없는 숫자로 전락한다. 그렇게 주가는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전화번호처럼 되어버린다. 나는 유명세 덕분에 누구보다 시장 분위기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항공사 기장이 조용히 나를 조종석으로 불러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단골 카페의 웨이터가 다이물러 주나 아이비엠 주 중 무엇을 사야 하느냐고 물을 때면 나는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럴 때면 1980년대 초 비즈니스 위크가 그랬듯이 극히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마지막 낙관론자마저 비관적으로 바뀌면 시장은 약세장의 재산 국면 즉 하강 국면의 끝에 도달한 것이다. 긍정적인 소식마저 주목받지 못하고 비관론자들의 염세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이 국면에 접어들면 투자자들은 재빨리 매수세에 올라타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말이 쉽지 실제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현재가 이 시장의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이것은 상승장과 하락장을 몇 번 겪어본 사람만이 이 경험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명확한 주관의 문제. 특히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의 경우 동료나 친구들, 언론 매체, 전문가들이 매도하라고 할 때 이 여론과 반대로 매수를 감행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이론을 잘 알고 따르려는 사람조차 마지막 순간에 가서 대중심리의 압박에 생각을 바꾸고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최근에 주가 폭락할 때 다들 이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매수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순환을 역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대중의 히스테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훈련을 거듭해야 하고 냉정한 것을 넘어 냉소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즉 필수 선행 조건이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들이 소수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용기도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무엇보다 현명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에게 난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어리석지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도 필요하다. 만약 대중심리에서 벗어나 하강운동의 과장 국면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 후에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더라도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강한 주간을 지녀야 한다. 이때 손실이 점점 늘어나면 머릿속이 복잡하다 못해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고비마저 극복했고 마침내 시장이 다시 상승운동을 시작하며 강세장이 진앙되어도 그 사이사이에는 항상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개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상황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진단 결과 그것이 지나가는 흐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투자자는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전쟁이나 주요 정치적, 경제적 결정, 금융정책, 정권교체 등 미처 가늠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수가 생기면 제 아무리 어제까지 사랑스럽고 값진 것이었더라도 신속하게 결정해서 당장 던져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 투자자는 언제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다면 끝까지 버텨야 한다. 단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갑자기 내가 잘못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최대한 빨리 뛰어내려야 한다는 소리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단한 동시에 유연해야 한다. 상승운동의 세 번째 국면에서도 다음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낙간론이 서서히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초기에 투자자는 재빨리 시장을 벗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제3국면 초기에는 시세가 폭등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안타깝게도 큰 수익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게다가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이면 이 제3국면이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다. 부와 내동파들이 이미 투자에 나섰지만 통화량의 팽창으로 계속 거래가 형성된다. 이런 시기라면 투자자들이 자신의 논리를 억눌러도 괜찮다. 투자자는 똑똑해야 하는 동시에 때때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할 줄 알 정도로 지혜로워야 한다. 이럴 때는 비판적 이성을 잠시 내려놓고 주류에 휩쓸려본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정해진 한도가 있듯 그 과정에서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시기에 현금의 흐름이 갑자기 부정적으로 전환된다면 아무리 시장이 장밋빛으로 보여 시선을 떼기가 힘들어도 곧장 시장에서 나와야 한다. 시장의 낙관주의는 24시간 내에도 심각한 비관주의로 뒤바뀔 수 있으므로 절대 낙관적인 숫자와 애찍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투자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서둘러 도망치는 사람처럼 시장의 뒷문으로 슬그머니 빠져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낙관론에 취해 다시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있다. 앞서 나는 주식 투자자는 투자 이후 자신의 생각을 바꿀 요소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증권거래소에 가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증권시장의 분위기에 취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아예 길을 우회해서 가라고 말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터넷과 TV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는 일반적인 여론에 무관심해지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 맞는 조언은 아마도 텔레비전을 팔고 인터넷 연결을 끊으시오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정보의 홍수가 넘쳐오린다. 그러므로 숙련되고 주관이 뚜렷한 투자자만이 소신을 지킬 수가 있다. 증권시장이라는 정글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결국 이러한 정보에 휘말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지난 몇 년간 수면제를 복용하자마자 우량주를 매수한 뒤 밖에서 휘몰아치는 폭풍과 악천후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한 몇 년은 푹 잠들라는 조언을 했던 것이다. 이 조언을 따른 사람은 나중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 깜짝 놀랄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시장 사이클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한 것 외에 이 책에서 중요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순종 투자자, 장기적인 전략가에 대한 설명도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도 있고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이 놀리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환율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를 하려는 분은 꼭 이 책은 무조건 사서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너무나 많았고요. 많은 투자 대가들도 이 책은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투자하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나 좋고 이번 시간 영상도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큰 수익을 올릴 때는 실제 가치보다 싸게 주식을 살 때 그리고 더 떨어지는 자산을 신념을 가지고 매수할 때 그 후 결국 자신의 분석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의 내재 가치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가 있어야 한다. 둘째, 끝까지 그 견해를 고수해야 하고 설사 자신이 틀렸음을 시사하는 가격 하락이 발생해도 자신의 견해대로 사야 합니다. 단, 전제는 그 견해가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하워드 막스가 지은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워드 막스가 쓴 글은 워렌 버핏도 가장 먼저 읽는다고 할 정도로 투자 거장들도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2.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확실한 방법 3. 시장을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가치란 무엇인가? 투자에서 확실히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내재가치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내재가치 평가 없이 투자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희망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일 뿐이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투자 규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명백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누가 그 이상을 바랄 수 있는가? 그러면 이 규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뭔가를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것이 비싼 것이고 어떤 것이 싼 것인가? 우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매수가가 매도가보다 낮아야 한다. 그러나 매도는 미래에 이루어지고 매수는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얼마에 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알기 힘들다. 따라서 비싼 것과 산 것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자산의 내재가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제 의미가 확실해졌다. 내재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서 그보다 비싸게 팔면 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내재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에서 꼭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여기서 내재가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도 한때는 그럼 도대체 내재가치를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도 정답은 없고 투자자들마다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내재가치를 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는 순자산가치를 그 기업의 내재가치, 즉 적정가치로 봅니다. 반면 또 다른 투자자들은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미래수입의 현재가치를 할인한 합을 그 기업의 적정가치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기준이 되는 내재가치 구하는 법을 정하는 것이 투자에 정말 중요합니다. 제 기존 리뷰 영상들의 내재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많이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 과정에 충실하지 않은 모멘텀 투자와 같은 단순한 투자 방식을 제외하면 우리에게는 기본적 분석에 속하는 두 가지 투자 전략이 남는다.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가 그것이다. 간단히 말해 가치 투자자의 목적은 증권 가격이 현재의 내재가치보다 쌀 때 사는 것이고 성장 투자자의 목적은 미래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증권을 찾는 데 있다. 가치 투자자들에게 자산이란 일시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들에게 자산은 확인 가능한 내재가치를 지닌 유형의 존재로 그들은 내재가치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때라야만 매입을 고려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현명한 투자는 내재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의 평가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증권 또는 그 회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자원, 경영진, 공장, 소매상, 특허, 인재, 브랜드인지도 성장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과 현금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분석 방법에 따르면 앞의 8가지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8가지 전부가 소득과 현금의 유동성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가치 투자자는 유형 자산과 현금 유동성과 같이 실제하는 요소를 중요시한다. 투자 수환이나 유행하는 방식, 장기적 성장 가능성과 같은 유형 자산에는 무게를 크게 두지 않는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은 유형 자산에 조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가치 투자자가 추구하는 것은 저가 매수다. 가치 투자자들은 소득이나 현금 유동성, 배당금, 유형 자산, 기업 가치와 같은 재무 지표를 특히 눈여겨보며 이를 기반으로 주식을 싸게 매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가치 투자자들의 첫 번째 목적은 기업의 현재 가치를 수량화하여 증권을 매우 싸게 살 수 있을 때 매입하는 것이다. 성장 투자자는 가치 투자의 인내심과 모멘텀 투자의 성급함 사이 어디쯤인가 자리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 투자의 목적은 장밋빛 미래를 가진 기업을 찾는 것이다. 기업이 가진 현재의 특성보다는 잠재력을 더 중요시한다. 이 두 가지 투자 전략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치 투자자들은 주식의 현재 가치가 현재 가격에 비해 높다는 확신에서 주식을 매수한다. 내재 가치가 미래에 크게 성장할 것 같지 않아도 매수한다. 성장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가치가 미래에 빠르게 성장하여 상당히 높게 평가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주식의 현재 가치가 현재 가격에 비해 낮더라도 매수한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선택의 문제는 가치와 성장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사이에 있는 것이다. 성장 투자는 미래에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기업의 실적에 투자하는 것인 반면 가치 투자는 기업의 현재 가치 분석을 토대로 투자하는 것이다. 성장 투자는 미래에 관련 있는 것이고 가치 투자는 현재 고려할 사항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미래와의 관계도 피할 수 없다. 가치 투자에 비해 성장 투자는 크게 상승할 종목을 찾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그 상승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래를 짐작하느라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보다 미래를 아는 것이 더 어려움으로 성장 투자자의 성공률은 낮을 수밖에 없지만 성공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 얻는 것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장 투자하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크지만 얻을 수익도 크기 때문에 성장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가치 투자가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면 가치 투자가 쉽다는 의미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가치 투자에서는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한 평가 없이 투자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희망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에 지나지 않으며 가치에 비해 더 많이 지불하거나 더 적게 지불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가치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를 상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가치 상승이 있거나 강세 시장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당신보다 보는 눈이 없는 매수자가 나타나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가치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증권이나 자산의 내재가치를 분석한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투자 세계에서는 무엇에 대해 옳은 것이 지금 당장 옳다고 입증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로서 지속적으로 옳은 일을 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속적으로 옳은 일을 때맞춰 하기란 아예 불가능하다. 대다수 가치 투자자들의 바람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하는 것과 이를 가치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을 때 사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버텨낼 수 있다. 참 여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정확히 가치 평가를 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가격을 인정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당장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물건의 가치를 80달러로 평가했는데 그것을 60달러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오는 것은 아니니 당신은 이 기회를 마땅히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단 산 다음 잘 샀다고 만족하면 된다. 하지만 당장의 성공을 기대하지는 마라. 종종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매수를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80달러의 가치가 있는 증권이 60달러에서 50달러로 떨어졌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들은 어떤 것의 가격이 비쌀수록 원하지 않게 되고 쌀수록 더 원하게 된다. 상품을 세일하는 상점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대부분의 곳에서는 이런 방식이 통용되지만 투자 세계에서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오를수록 더 큰 애착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애착도 줄면서 매수를 왜 했는지 후회하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보유하거나 투는 더 싸게 더 많이 매수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확실시 될 때 특히 그렇다. 60달러에 좋았던 물건이면 50달러로 떨어졌을 때는 더 좋을 것이고 40달러, 30달러로 떨어질수록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손실의 마음 편에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국 인간이라면 오른 건 내가 아니라 시장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된다. 위험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극대화된다. 정말 많이 떨어졌네. 0까지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가야지. 바로 이런 생각이 저점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점에서 매도하게 만든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신이 생각한 적정 가치보다 싸지면 아무리 떨어져도 더 사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하기 힘들어서 결국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치평가에 대해 정확한 의견이 있으되 그에 대한 신념이 약하면 큰 도움이 안 된다. 한편 가치평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 정확한 판단과 그에 맞는 신념의 결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진지하게 수익을 추구한다면 보다 더 실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내 생각에 그 실제하는 것들 중에 가장 훌륭한 후보가 바로 내재가치이다. 내재가치의 정확한 평가는 지속적이고 이성적이며 잠재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요소이다.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큰 수익을 올릴 때는 실제 가치보다 싸게 자산을 매입할 때 물타기에 성공할 때 자신의 분석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때이다. 그러므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가치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가 있어야 한다. 둘째, 끝까지 그 견해를 고수해야 하고 설사 자신이 틀렸음을 시사하는 가격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견해대로 사야 한다. 세 번째 요소도 있다. 그것은 바로 그 견해가 옳은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첫 번째 내용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구독을 안 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라. 투자의 성공은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잘 사는 것에서 나온다. 당신이 가치 투자의 효과를 확신하게 되었고 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내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보자. 더불어 그 평가가 옳기까지 하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자산 가격을 가치와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가치와 가격 사이의 건전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다. 가치 투자자에게 투자의 시작은 가격이어야 한다. 너무 비싸게 매입하고도 나쁜 투자는 아닐 만큼 좋은 자산은 없으며 충분히 싸게 매입하고도 좋은 투자가 아닐 만큼 나쁜 자산은 없다는 것이 거듭 증명된 바 있다. 자산은 가격이 적당할 때만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만약 내 차를 팔겠다고 당신에게 제안한다면 당신은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가격부터 물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1990년대 후반 테크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소유하고 싶은 것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매입을 결정해 버린다. 이에 대한 나의 결론은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을 두고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자산을 살 때 그 자산의 가치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면 그 자산의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그의 합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의 기본 전제이다. 이는 완벽히 이치에 맞는다. 하지만 적극적인 투자자들은 합당한 위험 조정 수익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주목받을 만한 수익을 내는 것 뿐이다. 당신이 적정 수익에 만족하는 투자자라면 인덱스 펀드 같은 소극적인 투자를 통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줄이는 것이 어떤가 어떤 것을 내재 가치에 맞는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은 사실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가치에 비해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은 실수임에 틀림없다. 지나치게 비싸게 주고 사서 성공까지 가려면 아주 열심히 노력하든가 큰 운이 따라야 한다. 오크트리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잘 사기만 하면 절반은 판 것이나 다름없다. 즉 보유 자산을 얼마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팔지에 대해 고심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자산을 저가에 매수했다면 위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내재 가치의 평가가 정확하다면 시간이 흐리면서 자산의 가격이 자산의 가치와 부합되어야 한다.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결국 이 한마디로 가치 투자의 핵심을 요약할 수 있다. 기업의 철학이 좋아서라거나 사업이 좋아서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만 한다. 싸면 더 좋고.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격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잠재 매수자가 가격이 적당한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물론 내재 가치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증권 가격은 그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심리와 기술적 요인이다. 단기 등락의 경우 주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기술적 요인에 대해 잘 모른다. 기술적 요인은 증권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이다. 그래서 기술적 요인으로 주식시장의 붕괴로 주식 등이 강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채가 있는 투자자들은 마진코를 받아 주식을 모두 매각 처분하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뮤추얼 펀드로 자금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증권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 한컨대 이 기간 동안 가격에 상관없이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매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사람에게서 매수하는 것은 최고의 상황이지만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최악의 시기에도 상황을 잘 정리하여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자본과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겠다. 바로 심리다. 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이 숙련된 재묘분석에 있는 반면 가격과 가치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은 대체로 다른 투자자들이 심리를 간파하는 데 있다. 투자자 심리는 단기적으로 증권 가격의 기본 요소, 즉 가치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회계나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누가 이 투자 대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누가 관심을 두지 않는가이다. 미래의 가격 동향은 해당 자산을 매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아질지 아니면 더 줄어들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투자는 일종의 인기도 테스트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최절정의 인기에 있을 때 자산을 사는 것이다. 그 시점이면 자산에 대한 장점과 호평이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매입할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잠재 수익도 가장 높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투자 대상의 인기, 가격 등이 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적정 가치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가 그 주식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투자자 심리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완벽하게 파악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은 여전히 확실하다. 첫째, 심리란 뜬구름 같은 것이고 둘째, 다른 투자자들이 심리를 압박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이 당신의 심리 또한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훌륭한 투자자가 해야 할 행동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내재 가치는 당신이 증권을 사는 날 증권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심리와 기술적 요인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성실한 가치 투자의 정반대는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가 철저히 무시된 채 발생한 거품을 아무 생각 없이 쫓는 것이다. 모든 거품은 작은 진실로부터 시작된다. 소수의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런 진실을 이해하고 어쩌면 예견하고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아니면 단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을 알고서 그들을 따라 같은 자산을 사면서 자산의 가격은 오른다. 하지만 가격이 좀 더 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에 더욱 격앙되어 시장 가격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점차 생각하지 않게 된다. 앞에서 말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이를 덜 찾기 마련이지만 투자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더 찾는 경향이 있다. 주식의 긍정적인 면들이 진짜라고 해도 가치보다 큰 금액을 지불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엄청난 수익 때문에 테크주를 사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결국엔 굴복하게 된다. 자산 관련 종목, 집단, 시장의 고점은 시장 참가를 거부했던 마지막 한 사람이 주식을 사면서 찍게 된다. 그 시기는 대체로 주식의 내재같이 변화와 무관하다. 가격이 너무 비싸는 이제 떨어질 거야와 같은 말이 아니다. 비싼 가격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 결국 그래도 내재가치가 문제가 된다. 즉 버블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을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욕심으로 쫓아가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거품이 생기면 매력적이니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매력적인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값이 싸지는 않지만 과잉유동성이나 다른 많은 이유들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를 거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다.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는군. 하지만 더 오르겠지. 그러나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며 결국 거품이 발생한다. 거품이 발생하면 시장 모멘텀의 열풍이 가치와 적정가가 있던 자리를 차지하고 탐욕은 분별력을 흐린다. 요약해보면 확실한 가치를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 반대로 가치를 무시한 채 이익만을 위해 다른 어떤 것 즉 거품에 의지하는 방법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다. 여기도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손실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내재가치 상승으로 얻는 혜택 2. 레버리지 이용 3. 가진 자산을 가치보다 비싸게 매각하는 것 4. 가치에 비해 저가로 사는 것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수익 창출 수단이다. 내재가치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것과 자산 가격이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은 뜻밖의 행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시장 참가자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때 가치는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행세한다.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 중에 저가 매수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는 말을 위해서 했지만 이의조차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현재 가치에 대해 잘못 평가할 수도 있고 가치를 하락시키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는 사고 방식이나 시장이 퇴보하여 자산이 가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팔릴 수도 있다. 그도 아니면 가격과 내재가치가 하나로 합쳐지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지적했듯이 시장은 생각한 만큼 합리적이지 않아서 당신의 부채 상환 능력이 바닥날 때까지 비합리적인 상태로 있을 수 있다. 가치보다 싸게 사려는 노력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두 번째 내용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을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투자의 특성 중 하나는 누구나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 투자자들도 최소한의 노력과 실력으로 제법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려면 많은 실정 경험과 예지를 갖춰야 한다. 벤저민 그레이엄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배우면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가능한 사람일지라도 투자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라도 경우에 따라 유효할 뿐 매번 효과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투자를 한 가지 알고리즘으로 간소화할 수도 없으며 컴퓨터에만 의지할 수도 없다. 또한 아무리 투자의 대가라 해도 항상 오를 수는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에서 늘 적용 가능한 규칙이란 없기 때문이다. 환경은 통제 불가능하고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드물다. 또한 투자자 심리가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신뢰할 수 없다. 한 가지 투자 전략이 한동안은 효과가 있겠지만 너도 나도 그 전략을 따르면서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윽고 새로운 투자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른 투자자들이 모방하는 전략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는 과학보다 예술에 가깝다. 이처럼 투자가 과학보다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나는 투자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말은 이책이든 다른 어디에서든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일정하고 기계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직관적이고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제가 이 책을 3년 전에 리뷰했었는데 여기 벌써 투자에는 항상 모든 곳에 적용되는 원칙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네요. 전 최근에야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당신이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다. 누구나 평균 수익은 달성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전체 종목을 조금씩 사모으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시장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장만큼만 하면 된다. 그러나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그 이상을 원하고 시장을 이기고 싶어 한다. 나는 시장이나 다른 투자자들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이 됐든 탁월한 통찰력이 됐든 둘 중 하나는 필요한다. 그러나 유행을 바라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자신이 통찰력에 집중해야 한다. 통찰력은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어느 기술들이 그렇듯이 투자에 대한 이해력이 그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한다. 경제학의 모든 것은 누구나 이윤을 추구한다는 믿음 즉 이윤 추구의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보편성 때문에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다.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들이 각자의 투자 수익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남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다. 투자에서는 통찰력이 있는 사고 내식으로 말하자면 2차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 투자를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그 준비 단계로 재정과 회계에 관한 공부를 하거나 관련 기사나 책을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투자 프로세스를 잘하는 누군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탁월한 통찰력, 직관, 가치에 대한 감각, 심리 파악 능력 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에서 성공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만약 자신이 투자에 대한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장 편하고 적정 수익을 얻는 방법 같습니다. 기억하자. 투자의 목적은 평균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 발 앞선 사고 더 효과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성공 투자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옳은 판단 즉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2차적 사고란 무엇인가 1차적 사고 좋은 회사니까 주식을 사자 2차적 사고 좋은 회사긴 하지만 모두가 이 회사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그 바람에 주식이 고평가돼서 비싸군 팔자 1차적 사고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이야 주식을 팔아 치우자 2차적 사고 전망이 어두워 모두가 패닉 상태에서 주식을 팔고 있어 사자 1차적 사고 이 기업의 수익이 감소할 거야 팔자 2차적 사고 이 기업의 수익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만큼 감소하지는 않을 거야 어닝 서플라이즈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고 사자 이처럼 1차적 사고는 단순하고 비상적이어서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탁월한 성과는 낼 수 없다 1차적 사고에 필요한 것은 이 회사의 전망이 밝으니 주가가 오르겠군 처럼 미래에 대한 의견뿐이다 그러나 2차적 사고는 심오하고 복잡적이며 난해하다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이 많은 것들을 계산한다 예측 가능한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중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예측이 맞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시장은 어떻게 예측하는가 시장의 예측과 내 예측은 어떻게 다른가 자산의 현재 가격은 시장이 예측하는 미래 가격에 비해 적절한가 나의 예측과 비교해서는 어떠한가 가격에 반영된 시장 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지는 않은가 시장의 예측이 맞다면 또는 내 예측이 맞다면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에 드는 노동력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으며 2차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은 1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적다 1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공식과 쉬운 답을 찾는 반면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투자와 단순함이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차적 사고를 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고 방식으로는 월등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투자자 집단이 곧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로썸의 투자 세계에서 경쟁을 하기 전에 투자자는 자신이 상위 절반에 들어갈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보통의 투자자들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문제는 정확한 판단 아래 남들과 다른 예측을 했을 때만 이례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들과 다른 예측을 하기 어렵고 그 남다른 예측이 정확하기도 어려우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어렵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그들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독특함이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투자에 필요한 사고 방식이 될 필요는 있다 다른 투자자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내용과 과정이 남달라야 한다 투자자가 일반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평균적인 성과를 얻을 것이다 투자자가 이례적인 즉 2차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만 결과가 이례적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판단력이 뛰어나다면 평균 이상의 성과를 얻을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월등한 투자 성과를 달성하려면 가치에 대한 관점이 남다르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저가로 매수하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효율적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남다른 분석력과 통찰력, 예지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하지만 남과 다르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는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평균 이상의 투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범한 투자자와는 달라야 한다 즉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현명하게 사고해야 한다 즉 남들과 다르면서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것이 2차적 사고다 투자 프로세스를 간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2차적 사고의 필요성을 심지어 그런 사고 방식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는 없다 다행인 것은 시장에는 1차적 사고를 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며 그로 인해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뛰어난 투자 수익을 달성하려면 당신도 이들 중 한 명이 되어야 한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거죠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과 다르게 현명하고 독창적으로 자신만의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 대가들이 이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난 사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또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노력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면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데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워드 막스가 지은 투자에 대한 생각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즉 3년 전에 이 책을 리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읽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명저가 맞고요 이 책 안 읽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좋은 내용을 또 리뷰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 리뷰할 때 알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기 자본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기업이 기업의 자기 자본을 효과적으로 굴려서 주주에게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을 때 주식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러한 가치 상승 과정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주식의 수익률 또한 다른 자산보다 높아집니다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가는 가치의 상승분을 따라가며 단기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서로 상쇄되어 사라집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는데요 기업의 신뢰성이니 뭐니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남에게 팔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왜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지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홍진채님이 지으신 거인의 어깨입니다 부제는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피터 린치에게 배우다입니다 작년에는 정말 주식 투자자에게 힘든 한 해였는데요 올해는 희망이 보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2020년, 2021년에는 정말 수익률이 좋아서 이러다가 정말로 주식으로 큰 돈 버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가슴이 뛰었었는데요 그리고 내 실력이 드디어 늘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장이 망가지면서 저의 수익률도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요번에도 장이 좋아서 수익을 올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것은 정말 힘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왜 우리가 시장을 이기기 힘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홍진채님은 현재 라쿤 자산운용을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하시고요 투자 고수로서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책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굳이 열심히 해야 하나 2부는 거인의 역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왜 계속 실패를 하는지 그리고 상위 10%에 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피터 린치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1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1부가 정말 신금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굳이 열심히 해야 하나 1. 주식, 2. 특이한 자산 내가 왜 주식을 알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 중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높은 수익률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반면 주식의 위험은 과장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느라 얼마를 날렸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재산의 일정 수준 이상은 언제나 반드시 주식에 배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배분에서 주식을 제외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주식은 참 특이한 자산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되어가지만 알면 알수록 더욱 신기합니다 자본주의가 그 구성원에게 주는 선물인가 싶기도 하고 사람을 홀리는 마약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길게 보면 경제는 성장해 왔고 주가 지수도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주가 지수만 잘 따라갔어도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돈을 벌었어야 정상입니다 부동산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식으로 큰 부를 이루었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익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주식은 수익률이 높습니다 역사가 길지 않은 암호화폐 같은 자산을 제외하고 채권, 부동산, 금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들과 비교해보면 주식은 오랜 기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식이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주었는지는 제레미 시겔 교수의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책이 잘 알려줍니다 1802년부터 2011년까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 주식, 국채, 금, 달러의 수익률은 그림 1-1과 같습니다 주식은 연 6.6%의 수익률을 냈고 국채는 약 3%가량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을 겨우 방어하는 정도였고 현금은 당연하겠지만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 수익률은 주식 8.1%, 장기국채 5.1%, 단기국채 4.2%, 금 2.1%, 달러 1.4%였습니다 주식의 높은 수익률도 놀랍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평탄한 기울기입니다 5년 이내의 단기적인 등락은 꽤 심하지만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보았을 때 주식은 꾸준한 속도로 상승합니다 어떤 특정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모습은 채권과 금 등 다른 자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국채는 1900년대 이전까지 수익률이 꽤 가파르지만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대비 초과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금은 더욱 나쁩니다 변동성이 크면서도 인플레이션 대비 초과 수익은 미미합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금이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도 않고 수익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주식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은 등락이 너무 심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전문 영어로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오늘 주식을 샀는데 그게 고점이었고 1년 동안 반토막이 나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가장 최근의 주식 열풍이 일었던 2021년의 고점에 주식을 샀다면 대체로 상당히 마음 아픈 기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집 팔아서 주식사라는 조언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출을 낄 수 있잖아요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저런 그래프를 들이대며 아무리 주식 수익률이 높다고 이야기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대출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순수 자기 자본으로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출을 껴서 산 이후 대출금리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샀을 때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림 1-5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건 꽤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 부동산은 장기간으로 보면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물론 주식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지만 주식은 언제든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2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자산을 구매했는데 자산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 내 순자산의 가치는 0이 됩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총 수익률이 주식이 더 높다 하더라도 실제 주변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의 속성을 논할 때 단순히 수익률만 보아서는 안 되고 얼마나 위험을 짊어졌느냐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식의 높은 수익률은 큰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고 무작정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주식에서는 투자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인 S&P500의 매년 수익률은 그림 1-6과 같습니다 기간은 1926년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배당을 감안한 총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주식의 수익률 분포와 유사합니다 20% 이상 수익률이 나는 해도 있지만 거의 40% 가까이 하락하는 해도 있습니다 전체 97회 중 총 26회 약 27%가 손실 구간입니다 이게 그림 1-6이고요 만약 5년씩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929년에 투자를 하면 1934년에 회수하고 1930년에 투자를 하면 1935년에 회수하는 식으로 한 번 투자해 5년씩 묵혀두었을 때의 연평균 수익률은 그림 1-7과 같습니다 손실나는 횟수가 줄어든 게 보이시나요? 전체 92회 중 12회 즉 13%만이 손실입니다 손실 확률이 확 줄었죠? 투자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손실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림 1-8입니다 손실나는 구간이 없죠? 수익률은 약 10에서 12% 수준으로 평탄해집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주식을 사서 1932년의 바닥까지 자산이 5분의 1 토막이 나는 경험을 하였더라도 30년을 버텨서 1958년이 되면 연 8.5%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은 장기간 꽤 평탄하게 유지됩니다 소름 끼치는 결과 아닌가요? 손실 횟수는 제로인데 수익률은 연 10%라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장기 투자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망하지 않는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절대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책 뒤에는 한국에 대한 데이터도 보여주시거든요 이게 한국 자료인데요 1년 수익률, 5년 수익률, 20년 수익률, 30년 수익률인데요 20년 동안만 보유를 해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IMF 직전인 1996년 말에 주식 투자에 나섰더라도 20년이 지난 2016년 말에는 연 7.5%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누적으로는 자산이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악의 사례인 1989년부터 2018년까지도 연 4.1%로 30년 누적으로 자산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흐르든 주식과 같은 자산이 다른 자산군보다 압도적인 승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쪽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워렌버핏 2. 창의성과 정직함 여기서는 왜 주식이 채권 수익률을 능가하는지 왜 제로썸 게임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에드거 로렌스 스미스는 1924년에 장기 투자 대상으로서의 주식이라는 책에서 왜 주식의 수익률이 대체로 채권을 능가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는 기업들이 수익을 유보하고 이 유보된 수익으로 더 많은 수익과 배당금을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25년 당대의 전설적인 사상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 책을 읽고서 수익을 유보해서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스미스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새로운 요점이라고 평했습니다 그 주장이 옳았다는 것은 이후의 역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주식시장도 도박시장처럼 생각을 해서 누가 수익을 올리면 누구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렇지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업의 주가는 기업이 버는 수익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익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소비자로부터 가져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제로썸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익이 자신의 수익률에 계속 덧붙여지면서 주식의 가격이 점점 올라서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항상 괴로운 투자자 주식은 무의미한 종이조각이 아니라 분명 어떤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표상합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격은 매일 매분 매초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기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서로 상세되어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 요소가 대체 뭐길래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식에는 가치가 분명 존재하고 가치를 계산한 애는 나름의 방법도 존재하지만 그 계산 과정에 들어가는 수치들이 아주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가격이 나올 수가 없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치라는 개념을 탑재하고 가치 계산을 시도하기만 해도 양반입니다 세상에는 가치 따위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치라는 것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라거나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면서 주식을 마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가격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어차피 가치라는 게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면 그런 것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만 잘 구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구하기만 하면 돈을 버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지속 가능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요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찾아내는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봅시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다 함께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모두가 30년 전에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가만히 있다면 모두가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기업의 자기 자본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그래서 과거의 10억 원이던 자기 자본이 100억 원으로 늘어났다면 그 소유자들은 모두 돈을 벌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반대 모두가 손해보는 일도 가능하고요 주식시장은 열린 시스템입니다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 돈이 주주에게로 환원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논제로섬 게임입니다 게임 참가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회사가 남기는 이익이 커지면 전체 판돈이 커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내는 이익이 줄어들면 판돈이 줄어들어 모두가 손해보는 혹은 누군가만 이익을 보는 게임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플러스 게임인가요? 장기적으로 전체 시장 지수는 상승했으니 플러스 게임이어야 정상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윈윈 게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투자자들은 전체 시장 평균보다 못한 성과를 냅니다 마이클 모부신 교수는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각 해에 S&P500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한 펀드의 비율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절반 정도의 펀드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냈네요 즉 연도별로 보면 초과 수익을 달성한 펀드의 비율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해만 투자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벵가드 그룹의 회장 존 보글은 펀드들이 장기 성과와 지수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낸 액티브 펀드 즉 펀드 매니저가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액티브 펀드의 비율은 표 3-2와 같습니다 표 3-2는 이것입니다 다 95, 98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뭔가 숫자가 이상하죠 수치를 잘못 본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수치는 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낸 펀드가 아닌 낮은 성과를 낸 펀드의 비율입니다 그나마 가치 펀드가 좀 더 나을 뿐 거의 90%에 육박하는 펀드들이 시장 지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앞서의 연도별 자료와는 수치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어떤 펀드가 한 해는 지수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도 그 펀드가 장기간에 걸쳐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한두에 좋은 성과를 냈더라도 그건 실력이 아니라 운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떻냐고요? 당장이라도 검색 엔진에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정말 뜨끔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 2021년 투자 성과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그 투자 성과를 다 까먹을 정도로 손실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2년간의 수익이 다른 모든 평범한 사람처럼 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도 돈을 못 벌고 기간도 돈을 못 벌면 돈을 누가 버나요? 주식시장의 그 장기 상승부는 누가 가져갔나요? 첫 번째 답은 하우스입니다 게임에 참여하려면 참가비를 내야죠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고 이익을 보면 세금을 냅니다 내가 평균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면 90% 이상의 확률로 시장 지수보다 뒤떨어지는 성과를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답은 아마도 소수의 고수들이겠죠 표 3-2에서 보듯 전체의 10%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게임입니다 훌륭한 기업 혹은 전체 시장의 건전함을 믿고 길게 투자하면 웬만하면 좋은 성과를 냅니다 별 생각 없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는 투자자는 소수입니다 대체 왜 이기는 게임이 지는 게임으로 바뀌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죠 우리가 왜 시장에서 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승률이 낮은가 인간이 학습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배우는 건 논리적인 학습의 결과가 아닙니다 무언가 기분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행동을 하도록 마음이 기우는 식으로 우리 몸은 학습합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생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독성이 있는 식물을 먹고 알아본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그 식물을 안 먹고 나보다 센 동물과 싸웠다가 크게 상처를 입었으면 다시 안 덤비는 게 생존에 유리하죠 동료들이 갑자기 우르르 도망가고 있으면 묻거나 따지지 말고 일단 함께 도망가는 게 좋고 왁자 직거라게 파티를 벌이고 있으면 함께 흥겹게 노는 게 좋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춥니다 사람들이 무언가에 열광하고 있다면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멀리해야 생존에 유리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피하고 있다는 건 가격이 그만큼 싸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으니 호기심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행동이 이와 정반대로 하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우르르 모여가고 주가가 폭락하면 다들 무서워서 팔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학습해온 과정을 자본시장에서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남들이 다 같이 달려들 때 함께 달려들었다가 크게 얻어맞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헐값에 널려있는 자산을 살 기회를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오르고 나면 또 함께 달려들었다가 또 깨지기를 반복하지요 제가 예전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주식시장에서 안 도망가려고 꼭 붙어있는데요 쉽지는 않네요 예측이란 뇌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현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에 가장 유사했던 상황을 그려보고 그때 경험했던 결과대로 행동합니다 좋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샘플 즉 기저율을 따져보고 현재 상황이 기저율에 비해서 어떤 특이성을 지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는 일은 에너지 소비가 심합니다 더구나 자본시장에서는 좋은 예측과 나쁜 예측이 즉각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뇌는 가격의 등락 앞에서 이렇게 따지는 일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는 걸 선호하죠 가격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나도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건 일견 자연스럽습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는 빨리 피신해야지 풍속과 기압을 따져서 태풍이 언제 사그러들지 추측하고 있으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거나 이 주식의 시세를 계속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매수매도 주문을 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즉 부지런히 사고 파는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싼 가격에 팔고 나서 비싼 가격에 사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죠 투자자들은 언제나 손절, 익절, 물타기, 불타기 등을 고민합니다 주식을 한번 사고 나서는 계속 계속 무엇인가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나스닥 선물이 반등했으니 한국 시장에서도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 아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니 위험 선호도를 낮추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으니 인플레 방어주를 사야 한다 어제 발표된 CPI가 피크아웃 했으니 인플레 방어주는 이제 팔아야 한다 아니다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방어주에 주력해야 한다 하는 말들을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 뇌는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하도록 만듭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서 아주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양식은 우리가 그 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는 게 있다면 주식을 사고 팔지 않고 시세를 부러지게 쳐다보지 않고 일상생활을 마음 편히 하는 게 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시장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는 버릇이 생긴 게 저는 좋은 습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폭락한가 동시에 수익률이 나쁘지만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을 기다리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그때까지 하고 있으면 꼭 구독자분들한테 성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연구하다 보면 두 지표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어떤 모양으로 변하면 성장주가 유리하다느니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는 퍼가 낮은 주식의 수익률이 더 좋다느니 등 다양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로부터 어떤 패턴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금리 상승기에 저퍼 주식이 초과 수익을 냈다는 걸 발견했더라도 향후의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야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하나가 아닌 두 가지를 동시에 예측해야 하는 상황을 이중예측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하락하면 주식이 상승한다는 상관관계는 알지만 이 기본 전제인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관관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중예측의 문제를 제거하고 진짜 선행지표만 늘 찾아내야 의미 있는 의사결정이 됩니다 문제는 또 남아 있습니다 주가에 선행하는 어떤 지표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지표가 강범위하게 알려지고 나면 선행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학습하고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장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도 이 시장에서는 아주 많은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몸이 아닌 머리로 학습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노력의 결과로 발견해낸 산물들조차 대부분 폐기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가? 주식시장은 진득하게 앉아있으면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아마도 평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혹은 어떻게 하면 평균만큼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모르거나 평균이 얼마인지조차 모르거나요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길게 보면 연간 6에서 10% 정도는 벌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에이 그거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합니까? 라는 사람이 참 많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 중 하나가 이럴 때입니다 통계에서 흔히 말하는 오류이자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생존 편향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라고도 하죠 우리가 현재 관찰하는 사실들은 죽어 없어지지 않은 사실들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만 모아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무언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연간 2백씩 벌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연 10%를 벌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많이 벌어야지 혹은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으니 그냥 평균 정도에 만족할래 둘 중 하나겠지요 둘 모두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력과 성과가 비례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면 일단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겠지요 즉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은 빚이 나겠죠 여러 사람이 주목합니다 한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저조한 성과를 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우리는 내가 저 정도로 노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정도로 노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노력의 성과가 비례하는 게임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주식에서 큰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 정말 노력을 해서 투자에 성공을 올랐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성공을 거둔 것인지 운이 좋아서 성공을 거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노력을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사결정을 다룬 교과서적인 책 이기는 결정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경마의 결과를 예상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에게 정보량을 달리해서 예측하게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까지는 정보량과 예측의 정확도가 비례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정보량이 늘어날수록 예측의 정확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량에 꾸준히 비례하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본인의 예측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정보량이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났습니다 초반에 정확도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도 정확도가 증가하는 폭보다 확신의 증가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정확도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구간에 진입하면 실제 정확도와 확신의 갭이 확 벌어집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정도가 점점 커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확신에 가득 차면 어떻게 하나요? 행동에 나서지요? 열심히 사고 팔기를 반복합니다 그림 3-2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 결과 중에서 수익률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표는 다름 아닌 회전률입니다 회전률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이유는 명확합니다 증권거래세 0.15%와 거래수수료 약 0.01%를 합하면 한 번 거래의 약 0.17%를 비용으로 지불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포트폴리오를 회전시키면 거래 비용이 얼마일까요? 1년 52주니까 8.8%입니다 주식을 보유했을 때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였죠? 약 6-10%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벌 수 있었던 수익이 있었는데 무언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 이상을 날렸습니다 이기는 게임이었던 주식투자가 많은 정보와 확신, 열정, 노력으로 인하여 지는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규 투자자는 회전률이 높아질수록 일관되게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수익률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중 거래는 당연하게도 최악의 결과를 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주식을 사고 사자마자 바로 팔아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은 시장에서 결국 퇴출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뇌의 패턴 인식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 뛰어난 능력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열정은 숭고한 단어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열정이 독이 될 수 있는 기이한 장소입니다 벤저빈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 사판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열정이 성공의 열쇠가 될지 몰라도 투자에서는 열정이 거의 틀림없이 재난을 부른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요? 어차피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잘못된 곳에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단기적인 시세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기 매매를 하거나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트를 기반으로 미래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트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큰일 나고요 차트 공부에 열정을 불태우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를 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불태우면 결국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나 공감되는 내용이었는데요 다른 곳은 열심히 노력하는 대비 효과가 나오는데요 주식 시장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차트 공부 그리고 주식 시장 분석 경기 전망 등을 아무리 공부해도 수익률에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 여기서 그만두셔도 됩니다 오렌 버펫 당신의 투자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지 않는 거죠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제프 베조스와 워렌 버펫의 대화라고 합니다 초과 수익을 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어렵다와 불가능하다는 다릅니다 어려우니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 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의 세계에도 분명히 실력은 존재합니다 장기간 높은 성과를 낸 투자자들은 분명히 있고 통계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서도 실력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 실력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대략 90% 이상의 펀드 매니저가 장기적으로 시장보다 못한 수익률을 달성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시장만큼의 수익률만 거둘 수 있다면 전체 투자자 중에서 상위 10% 이내에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시장 수익률만 올리는 전략을 택했다고 합시다 상승장에서 저는 상위 40% 정도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누군가는 거래 비용과 성급한 매매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었을 것입니다 나이 재산 순위는 살짝 상승했을 것입니다 하락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또 상위 40% 정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손실을 보았지만 나보다 더 많이 손해를 본 사람들이 우후죽순입니다 특히 지난 상승장에서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자신만만한 사람일수록 이번 하락장에서 손해를 크게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 재산 순위는 또 살짝 상승했습니다 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나이 재산 순위는 야금야금 상승합니다 아마도 상위 10% 정도에 다다랐을 때까지 순위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급하게 돈을 벌고 싶어하니까요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계속 계속 성급한 거래를 하다가 결국 돈을 잃습니다 하락장에서 나이 명목 재산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재산 순위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부유함이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사람은 재산의 절대 금액보다는 주변 사람과의 비교에서 행복 혹은 좌절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시장 수익률만큼을 얻는 전략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멘탈을 지켜주면서 재산 순위를 계속 꾸준히 상승시켜줍니다 심지어 거의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여유 재산이 생겼을 때 기존에 생각했던 비율대로 자산의 비중을 맞춰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자본주의가 망하고 사유 재산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자산을 들고 있든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지루하다는 점이죠 상승장의 수익률은 만족스럽지 않고 하락장에서 손해를 안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이 투자 능력이 딱히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하락장에서는 손실난 계좌 때문에 괴롭습니다 맞서 싸워야 할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조급함입니다 매일매일의 조바심과 질투를 이기고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순위가 상승하여 1년 2년 10년이 지나 한층 여유로워진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수익을 내고자 했을 때의 삶은 높은 확률로 피폐하고 초과 수익을 포기했을 때의 삶은 높은 확률로 풍요롭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장 수익률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고요?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를 보유하시면 됩니다 전체 시장은 어디를 말하냐고요? 가능한 한 가장 큰 시장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세계 여러 나라에는 주식시장이 열려있고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식이라는 이름의 자산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주식이 매의 승자가 될지는 모르고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는 한 주식은 다른 자산보다 높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200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창업자 켄 피셔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전세계 주식시장을 편입하는 지수를 추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는 MSCI에서 제공하는 ACWI가 있고 이를 추종하는 ETF가 몇 가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의 저자 존보글이 창업한 벵가드에서 운용하는 벵가드 토털 월드 스탁이라는 ETF 즉 티커 VT입니다 는 자체적으로 종목군을 구성하여 전세계 9000개 이상의 주식에 투자합니다 VT의 성과를 한번 볼까요? 표 4-1을 보면 최초 설정일인 2008년 6월 2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누적 152.43%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최근 1년은 마이너스 7.16% 3년은 39.9% 10년은 171.16%였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연으로 환산하면 6.87%입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6월은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2022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가 급락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감안하고도 연 7%에 가까운 성과입니다 직접 투자를 해서 이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한 분들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주식 투자를 할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일에 더 관심이 생기고 많은 공부가 됩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좀 더 잘 알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끔은 뛰어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나만의 길을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패시브 투자, 전체 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인 투자와 액티브 투자, 직접 종목을 선정하는 적극적인 투자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재산의 일부는 패시브하게 운용하고 일부는 액티브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무언가 괜찮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자산의 일부를 배분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고 싶은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는 대부분의 사람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도 패시브 투자는 해볼 만한 일입니다 직접 투자에서 실수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패시브 투자에서 어느 정도 만회해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결국 이기는 방안인 패시브 투자에 자산이 일부 배분되어 있다면 오히려 액티브 투자에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좋은 기회만 골라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아주 적은 노력을 드리고도 상위 10%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셨다면 더 이상 다음 장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밖에 나의 자아실현, 취미생활,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굳이 주식 투자에 큰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승률이 낮은 게임입니다 부디 행복한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디오스 자 이렇게 일부가 마무리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 투자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자의 말대로 이대로 주식 시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러한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주식을 편입하는 VTFF에 투자하거나 미국 S&P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나 부 같은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돈을 벌어서 행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면 정말 시장지수에 투자를 해도 상위 10%에 속하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시장을 이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구해서 이 뒷부분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뒷부분에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펫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 중 한 명은 피터 린치의 투자 방법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 시간을 내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책이 너무나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지은 다른 책, 주식 투자하는 마음도 리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홍진챗님이 지으신 거인의 업계 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1, 2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부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게 투자하는 데 좋다는 얘기와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펫, 피터 린치의 투자 방법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2부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의 한 명이고 저의 그 투자 방법도 이분의 투자 방법을 따라하고 있거든요 최고의 투자자 중인 한 명인 필리피셔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계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 2부를 제가 리뷰하기 전에 먼저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이 책이 나온 거를 보고 야 이거는 정말 리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1권도 사놓은 지 좀 됐는데 이제야 리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훌륭한 투자자들의 투자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내용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